룬슛더 퍼피 개를 쏘지마세요 라는 게임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! 쐈는데? 어떻게 하는거야? 나 쏘기 싫은데 쏴져! 마우스를 움직이면 안된다고? 안 움직였어 이게 무슨 게임이야? 가만히 있었는데? 아무것도 아닌데? 레벨 2야? 클릭도 아닌데? 무슨 게임이지 이게? 레벨 2 어쨌든 클리어 했습니다 자 클리어했구요 뭐야 광고인데? 로션 스킨? 아이 가만히 이거 이거 속임수네 아이 이거 속임수네 아이 누가 통할 줄 알고 안 통합니다 자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자 다음? 똥개가 똥개가 야 빨리 안가? 조심해 빨리 가야돼 니 엉덩이 관통되기 전에 빨리 가라고 나 쏘고 싶지 않아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지 말라고 그대로 가 가 빨리 마음 변하기 전에 가 아니 지금 뭐 자꾸 멈추는거야 똥개 녀석이 여기 레벨 몇가지 있죠? 갑니다 가 어 잘가네요 짜식 한번 내가 뭐라고 했더니 삐져가지고 잘가네요 가 잘 살아 다시 노지말고 먹을 것도 없다 여기 여기 총밖에 없어 네에 레벨 6 레벨 6이에요 이제 야 뭐냐 그거 공인데? 공을 물고 가네요 누가 던진거지? 그래그래 그거 갖고 저기 멀리 가서 놀고 그래라 자 여기서 줄거는 총알 밖에 없으니까 공 갖고 가서 재밌게 놀다가 레벨 7 쉬운데? 야 왜 뒤로 가냐? 야 야 누가 던졌어 저거 저기로 가도 끝이야? 아닌가? 물고 다시 가나? 애야? 야 공 죽으러 갈 때는 겁나 빨리 뛰어가더니 이거? 근데 총구가 지금 앞으로 가있잖아 이거 흔들어도 쏴져요? 한번 쏴볼까? 아냐아냐 아냐 참자 참아 참아 해봐요 해봐요 이러시는데 좀 잔인하시네요 저런 분들은 이제 강아지를 안 키워보신 분들 강아지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어? 너무하시네 이거 레벨 몇 가지 있나요? 저 멘탈 강하거든요 아 클릭하고 밥이나 드시고 오세요 아 그정도로 많이 걸려? 아 저 한번 참아볼게 저 참을성이 강하거든요 되게 강해요 저 강한 남자야 옆에 이게 캔이나 찌그러뜨리면서 있을게요 자 레벨 8이네요 이렇게 작아졌니? 어? 저기 옆에 스킵 레벨 버튼이 있는데? 누르고 싶은데 스킵 레벨? 스킵할 수 있는건가? 아냐 캔이나 잡고있자 절대 마우스에 손을 대서는 안돼 그래 캔이나 찌그러뜨리자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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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페이크가 있을지 몰라 레벨 9 뭐가 있는데요? 아 망치로 찍고싶다 하하하하 안돼 나 깨면 안돼 나 깨면 안돼 나 깨면 안돼 개야 그냥 가 그치 아 망치로 찍을 뻔했어 야 이게 이런 게임이네 그래 사람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게임이네 이거 뭔가 망치가 이렇게 있고 무엇이 있으면 찍고싶거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클릭하고 싶거든 개가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쵸 레벨 10 어? 안보여 하하하하 아 이건 너무 답답해서 모르겠다 이거는 너무 답답한데 이거는 너무 답답한데 이거는 어 정전인가? 어 안보이네 기다려야돼 기다려야돼 절대 움직이면 안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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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음악 틀고 싶은데 음악도 못 틀고 자 총이 없네? 움직여도 되는건가? 크흐흐흐 총 어딨어 총 좋아요 잘가 잘가 강아지야 나 분명 클릭했거든? 나 분명 클릭했는데 그래 안낮여 안낮여요 이런걸로 날 낚이려고 나 분명 클릭했었어 이런거 안통합니다 저 뇌 있거든요 뇌 있습니다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레벨 13 아 뭐야 이거 시간 좋아했는데요 37 6 5 4 3 5 왜왜왜왜 타임이 왜 0이 되면 터질지도 몰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치 0이 되면 총 발사되는거 아니야? 아니구나 그래 가 빨리 가 시간 기다려줬잖아 그럼 그만큼 더 빨리 가야 되는거 아니야? 0이 되기 전에 눌러야 되는거 아닐까요?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낚시하지 마세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낚아도 저는 절대 안통합니다 다음 레벨 14 어어? 왜 갑자기 자는거야 거기서 자지 말고 집가서 자 임마 뭐해 어? 끝났어? 레벨 15야? 여기 뭐 낚인거 아니지? 어? 잠깐만 야 꿈이야 와 이거 낚일뻔했다 진짜 이거 클릭할뻔했거든 솔직히 클릭할뻔했어 근데 어 방금 꿈이었거든 좀 생각을 했죠 낚일뻔했네 야 꿈 깨라 빨리 야 꿈 깨라 빨리 가 빨리 깨! 깨어나 깬거야? 저거 뭐야? 쟤 뭐야? 고스트 뭐야 저거 이거 인셉션 아니야 혹시? 계속 꿈 되는거 아니야? 꿈속에 꿈속에 꿈 막 이렇게 들어가는거 아니야? 유 로스트 유 로스트 아이 뻥치지 마요 왜그래 리플레이 안 누를거야 아 뻥치지 마세요 이거 꿈이죠? 이것도 나 안 눌렀는데? 아무것도 안 눌렀어 야 이거 뻥이야 이거 이거 뻥이야 기다려 기다려 지금 마우스가 마우스 버튼이 손가락 모양이거든? 이 버... 이 모양은 어 뭐가 있는거야 가만히 있어요 개뻥입니다 이거 지금 개뻥입니다 이거 지금 안 눌러 안 눌러 리플레이 안 눌러 빨리 빨리 지나가 아 근데 답답하다 안 보이니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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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빨리 하자 답답해 에엥 알고보니까 진짜 끝난거 아니야? 죽었다고? 아니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은거야? 죽었다고? 왜? 왜 왜 죽었어? 아냐 안 죽었어 낙지 마세요 여러분들 낙지 마세요 안 죽었어요 좀만 더 기다려봐요 오케이 오케이 스타트 안 눌렀어요? 안 눌렀는데 아 설마 그 이중낙시야 그거? 그 똥개보다 더 빨리 들어왔어야 돼? 뭐야 쏴 죽여 그냥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왜 왜 죽었어 어? 이런 씨 어이없네 에이 게임 누가 추천할게 이 게임 누가 추천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